Q. 여기가 어디예요 언니? 여기가 동문시장이라고, 제주도 동문시장이라고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제주도의 모든 역사가 이 시장 안에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문시장, 수산시장, 먼시장 해서 4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엄청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놀러가면 꼭 관광코스로 시장을 꼭 가봐요. 응, 거기 아주 대표적인. 여기도 완전 제주도의 대표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향이 진짜 너무 좋다. 제주도라 그러면. 지금은 황금향이에요. 이렇게 다 적어놓는구나. 안녕하세요. 서장님, 이거 황금향이 뭐예요? 황금향은 여기서만 나오는 건데, 황금향이랑 손혜향을 잘 배웠어요. 근데 지금 처리예요. 그래서 황금향이 나오기 전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그냥 감귤이랑 황금향은 어떤 맛이 좀 달라요? 황금향은 약간 특홍하면서 달달하면서 시원한 맛을 가지고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귤은 달달합니다. 하우스 귤은 달달합니다. 하우스 귤 보다는 지금 맛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제일 좋게 하고 싶은 건 황금향이에요. 저는 선생님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사실 하우스 귤, 달하면 안 달아 보이잖아요. 근데 달아요? 완전 달아요. 오, 진짜? 색깔이랑 상관없이.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그래요, 맞아. 정말 궁금했어. 근데 덜리가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신선한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먹겠다. 맞아, 맞아, 맞아.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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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어보세요. 고마세요. 가보자. 아니, 인심도 이렇게 좋아. 나는 한 걸 먹어야겠어. 와, 맛있겠다. 왕언이니까. 그렇지. 예쁘니까 예쁘는 거 주세요. 어머, 색깔도 너무 노랗고. 안녕하세요. 일단 향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맛있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게 또 오렌지처럼 까기 힘든 게 아니라 이거 까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맞아. 먹어봐. 말이 필요 없어. 음, 귀신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달다. 너무 맛있다. 그렇죠? 너무 달아요. 육즙이 너무 많아. 장난 아니지. 와, 너무 신기한 게. 진짜 맛있어. 이쪽으로 씹었을 때는 한라봉 맛이 나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씹으면 또 천혜향 맛이 나고. 그렇지. 두 개를 접합한 거니까. 그렇죠. 아주 다채로운 맛이 나. 그래서 황금. 그렇지. 그래서 황금인 거구나. 황금 같은 맛이니까. 너무 맛있다. 그럼 우리가 또. 맛있다. 이 귀한 황금 같은 황금 귤을 또 먹었잖아요. 주셨잖아요. 보답으로. 그럼. 좀 노래로 기쁨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좋아요. 그럼 우리 저희가 제주도에 왔으니까. 너영나영. 너영나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세요 혹시? 아, 조금 아세요. 아세요. 너영나영이 너랑 나랑. 저희가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너랑 나랑. 함께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너영나영 불러드릴게요. 시작. 너영나영. 둘이 동시에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나. 참 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주셨어. 또 주셨어. 어머 어머 어머. 너무 힘들어서 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안 되시는데. 이런 귀한 거를 이렇게 주셔도 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